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인 3차 신경통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뇌에는 12쌍의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쌍 중 하나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3차 신경통의 원인, 이며 이 신경통을 겪는 환자는 완전히 무력해진다. 3차 신경통은 수세기 동안 있어 왔으며 2세기경 카파도시아의 아레타우스가 처음으로 이 병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 병은 고통스러운 경련이 나타나며, 턱뼈와 뺨 사이의 얼굴 전체에 전기충격이 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늘은 3차 신경통에 관한 5가지 핵심을 설명하고자 한다. 1. 3차 신경통이란? 3차 신경통은 특정 신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만성통증이다. 사실 이 증상의 이름도 이 신경에 의해서 붙여졌다. 범인은 제 5뇌신경으로서 머리에서 가장 길이가 긴 신경이다. 3차 신경통 증상은 극심한 경련이다. 이 경련은 처음에는 2초에서 1분간 지속된다. 이 시간 동안 환자는 마비가 되며 그 강렬한 통증 때문에 애 씻거나 말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런 증상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비교적 빠르게 지나간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3차 신경통이 더욱 진행되어 경련이 나타나는 시, 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이 의문의 신경은 눈, 두피, 이마와 머리의 앞부분을 아우르는 3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적으로 턱, 입술, 뺨, 치아와 심지어는 잇몸에서도 통증을 느낀다. 혈관 때문이다. 이 증상의 근본 원인은 바로 혈관 때문이다. 이 혈관은 뇌관을 출발하는 3차 신경이, 혁제 부분을 압박한다. 이런 증상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 덕계가 마모되어야 한다.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일 수도 있고, 신경에 미엘린의 손상을 입히는 질병 때, 문일 수도 있다. 대신 3차 신경의 점진적 악화가 뇌에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게 한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두통이 생긴다. 2. 주의의 아아는 증상이 증상은 갑자기 발생한다. 이것들은 짧지만, 전기충격과 같이 강렬하다. 증상을 처음 겪는 사람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조금씩 발작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한다. 얼마 후에는 얼굴을 건드리거나 씻거나 말을 하거나 심지어 양치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통증 발작들은 수초에서 1분 동안 지속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경련을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겪을 수도 있다. 통증은 턱, 뺨, 치아, 잇몸, 입술, 그리고 덜 빈번하지만, 눈과 이마에 걸쳐서 전달된다. 하지만 통증은 보통 얼굴의 한쪽에서만 발생한다. 발작은 보통 더욱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발생하게 된다. 3. 3차 신경통에 걸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50세가 넘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3차 신경통에 걸린다. 하지만 더 어린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자. 이 증상은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며 종종 유전적으로 발생한다. 4.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 3차 신경통에 양성, 진단은 의사가 이 증상을 다른 질병, 편두통 같은 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병의 진단은 다음 3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한다. 통증의 유형, 만약 통증이 짧다면, 아마도 3차 신경통에 걸렸다는 것을 꽤나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증의 위치, 얼굴에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3차 신경통 진단의 기본적인 첫 단, A이다. 통증의 격발 요소, 이런 유형의 신경통은 종종 뺨 부위에 가벼운 자극 또는 씻거나 말하는 행위로 인해서 종종 시작된다. 일단 의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전문의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신경검사 미스터 아이스탠 오우, 3차 신경통을 치료하는 방법의학적 치료법 담당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법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간단한 항염제 또는 진통제로는 해결이 되지는 않는 질병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시스템 일부의 기능을 막기 위해서 항경연제가 사용된다. 3원계 항우울제 또한 통증이 지속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외과적 방법 만약 위에 설명된 약이 듣지 않는다면 외과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간단한 시술부터 더 복잡한 수술까지 포함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신경뿌리 절단술, 이것은 특정 신경 섬유를 대상으로 해서 파괴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통증 신호를 막는 시술이다. 풍선 압축, 이것은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다. 수술인은 작은 풍선이 지나는 칸울, 나를 삽입한다. 이 풍선이 3차 신경을 압박해서 과도한 자극과 이로 인한 통증을 줄인다. 글리세롤 주사, 이것은 3차 신경의 섬유를 고립시키도록 고안된 또 다른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전기충격을 막아준다. 마지막으로 위에 방법들이 모두 듣지 않는다면 혈관감압실이라고 알려진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좀 더 섬세한 방법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수술이 끝나면 3차 신경통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질환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일 수 있지만 이 고통을 영원히 겪을 필요는 없다. 해결 방안은 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올바른 의학적 조언을 따르고 잘 맞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미지 제공 위키하우.com